이분들은요. 20대 젊은이들 또는 이 헬조슨의 젊은이 문제를 마치 염려하고 고민하는 척하지만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2017년 7월 18일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에게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청년들의 빈정거림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세대의 아픔을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SNS 논쟁의 기사 내용입니다. 상반된 관점을 가진 두 명의 기성세대가 바라본 이 시대의 청년의 모습,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 붉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둠이 가시고 이 땅에 아픔이 사라지고 밝은 햇살이 빛날 때 나의 멋진 청춘의 삶은 언제 이루어지리나 라는 생각으로 지난 50년을 살았네요. 네, 영원한 청춘이기를 기대하는 두 분 나오셨는데 누구시죠?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 써니는 항상 영원한 써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 표정이 뭐 해야 되지? 써니해지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네, 부산 아가씨입니다. 부산 아가씨! 아, 갈매기 시장에 생선은 맛있어. 자갈치 시장에... 자갈치. 아, 자갈치장에... 갈매... 아, 그렇구나. 갈매기가 날긴 날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 내가 자갈치장에서 갈매기 날아다니는 걸 봤어. 아, 그 생각에 갈매기 시장이 아니고 자갈치 시장이었군요. 다 알아듣는다는 생각.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오늘은 뭐 특별한 상담 사연은 생각 안 하시고 놓으신 것 같은데 뭐 이야기할 거리가 있나요? 아니, 요즘 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권만 바뀌면 우리 민희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으나 아니, 다 해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뭐 인기도 상당히 높으시고 하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뭐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아직도 해조선이 벗어나진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아, 그러면 인희가 파라다이스 조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말씀인가요? 다 뭐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거는 들어봤지만 파라다이스 조선을 우리 문시 아저씨가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 기대는 그렇게 하니까 지지율 80%는 파라다이스, 먼 파라다이스를 보면서 아닐까요? 아, 지지율 80%의 이유를 우리는 문시 아저씨를 통해서 먼 파라다이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오, 그래요. 그러면 먼 파라다이스를 기대하는 우리 부산 아가씨는 대체 무슨 사연을 오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네. SNS에서 두 교수님들이 해조선 얘기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교수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한다고요? 아니, 대체 어떤 분인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대체 무슨 논쟁인데? 아, 얼마 전에 이병태 교수라는 분과 박찬흥 교수라는 분 두 분이서 네. 해조선을 놓고 한 판 붙으셨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사까지 썼더라고요? 보셨죠, 써니스도. 네, 제가 그러면 어떤 기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두 분이 약간 상반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한쪽 분은 지금 청년들이 해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징징댄다. 약간 그렇게 징징되지 마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교수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 베이비 부모들의 오만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징징댄지 마라고 얘기하신 분은 지금 애들이 너희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팔 두 손이라고 왜 욕을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들이 요즘에는 대기업 욕도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력 착취 이렇게 질타하는 사람들한테도 대기업이 왜 착취를 하냐. 이게 어떤 나라인데 너희 선배들이 핏다 물려서 만든 나라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이 철없는 것들아 제발 징징되지 마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질타를 하고요.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예전에는 대학을 나오고도 독일의 광산, 광부, 간호사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존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저분은 국제시장 시건 버전의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참 재밌는 게 독일의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하는 그거는 왜 그 에피소드를 언급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독일을 가서 소위 말해서 차관도 얻어오고 또 거기서 뭔가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나는 영웅신화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가장 많이 박정희 영웅신화의 가장 출발점을 사용하는 것이 박정희가 전용기도 없을 때 이 외국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뭐 독일까지 가고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독일의 원조를 구걸하는데 너희들 뭐 믿고 빌려줄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보낸 광부와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임금을 담보로 해서 걔네들을 담보로 해서 우리는 떼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종잣돈을 구해온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 스토리고 그것이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면서 당신의 아버지의 신화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려먹고 우려먹은 에피소드인데 그런 정책 홍보에 이분이 해가닥 넘어와가지고 그래도 명세의 카이스트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판단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키운 나라인데 그거는 마치 삼성전자 또는 삼성에 일하시는 분이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요? 처음에 5.16 일어나고 나서 이 부정축체자던 뭐로 잡혀갔다가 그래도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경제 살리는 과정에서 사카린도 밀수하고 설탕도 밀수하고 밀수해가지고 나름대로 돈도 챙기고 쌈짓도 마련하고 소위 말하는 정경유착으로 해가지고 또 돈을 불리고 독재 정권이 키워준 거잖아요? 국민이 키워준 거잖아요? 오이 썸희씨 그런 심각한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우리 이거 방심서는 정치 방송이 아니에요 여의도에 자리 좀 없나요? 어 그렇게 오이 곧 우리 썸희씨를 여의도에 봐가지고 그 여의도에 국회에 있는 도움이 있잖아요 그거를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놓으면 썸희 해줄 수 있어요 우아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이 되게 신기한 게요 독일의 광산 간부나 간호사를 얘기했는데 70년대 후반 학번이거든요 본인이 아니잖아요 아 당연히 아니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본인도 모르게 세뇌되었던 그 영화나 또 국정 홍보물에 의해서 본인이 사고가 세뇌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뚜렷한 신념과 이해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제가 분석하고 있잖아요 카이스트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본인이 자기 나름대로 이 시대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본인의 경험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세뇌당하고 홍보했던 그 내용을 마치 자신의 믿음의 체계의 근간으로 해서 본인의 삶의 지표로 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하고 세대가 떨어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분을 대칭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하죠 아 꼰대라고 하나요 아닌가요 써니씨는 이런 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존경하는 교수님 수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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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아파하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징징대지 말라 하는 거는 아픔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을 야단치는 거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덜 힘들어하는 애들을 야단치냐 같이 아파해라 그게 부모 세대의 역할이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아파하셨어요? 아파 아파 너무 아파 아따이 아따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이분은 일단은 이제 자기 같은 연배이잖아요 같은 베이비보머 세대이기 때문에 누가 누가 이 박찬웅 교수하고 이병태 파이스트 교수가 이들이 어린 시절에 대부분 이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공부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름 꽤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런 소식적이 어렸을 때 뭐 어려운 얘기 다 있잖아요 보릿고기 얘기도 있고 다 가지고 있다 저도 보릿고기 보리밥 많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런 7, 80년대는 경제성장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고도성장기에 대학을 다녔고 직장도 그때 다 골라서 가는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까지 그리고 뭐 언뜻 후에도 지금은 큰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집값도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때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장만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교수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있어서 어떤 20년대 그 20대 초반에 그런 고생을...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다 좋은 시절을 살았다 그렇죠 니들은 좋은 시절을 살았는데 왜 지금 어려운 시절을 사는 젊은이를 탓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옛날에 고생담은 우리들한테 그냥 추억거리인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어쨌든 고생은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생은 추억담으로 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너희들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이 이야기죠 베이비 부모 세대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지만 너무나 그... 이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에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나 지금 커서는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평려하지 않고 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2판 4판 서로 비대하면 뭐 한때는 좋았으나 한때는 힘들었고 한때는 힘들었으나 한때는 좋은 시기니까 뭐 별 차이가 없다 니들만 징징거리지 마라 우리도 징징거리려면 얼마든 징징거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럼 뭔가요 아니요 그... 아니면 서로 같이 징징거리거나 서로 그래도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우리 서로서로 공감하면서 퉁치자 뭐 이 말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 학생들은... 뭐야 대체? 그 20대 청년들의 아픔을 좀 우리가 같이 헤아려야 된다라는 그런... 그럴 때 20대 청년의 아픔이 뭐예요 대체? 그게 없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처음부터 없었고 계속 없었어요 그 말은 뭘 뜻할까요? 이분들은요 20대 젊은이들 또는 이 헬조슨의 젊은이 문제를 마치 염려하고 고민하는 척하지만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게 모든 문제를 자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네 아마 그 시대 때는 일자리만 얻으면 모든 게 끝났었나 보죠 훌륭한 지적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헬조슨을 부르짖는 젊은이들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 에센스는 그 젊은이들이 진짜 괴로워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거나 또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역시 베이비 부모 세대는 베이비 수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 단어로서 우리는 알 수 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거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때 물질만능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모든 걸 물질로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자리 문제도 젊은이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그 일종의 수단으로서 돈 또는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수단으로서 일자리일 수도 있는데 네 마치 그 일자리가 꿈이자 미래이자 모든 것인 것처럼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그래서 이 두 교수님은 사실 두 분 다 그냥 어른 행세 하고 싶어서 둘이 싸우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른 행세를 하면서 이 헬조선을 부르짖는 젊은이들을 자기들의 관객으로 삼는 진짜 재밌으신 분들이네요 저는 진짜 그냥 가정에 어느 날 아침에 아침밥상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아들이 앉아서 밥을 뭐 일자리나 아니죠 미래투정이나 이런 걸 했더니 아버지는 야 너는 공부도 안하고 지금 뭐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엄마는 아이고 네가 더 좀 미뤄졌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라고 얘기하며 다그치지 말라고 하는 두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훌륭한 정리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녀의 마음을 눈꽃밭치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또는 엄청나게 자녀를 신경쓰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모 세대가 진짜 본인이 갈급하고 본인이 원했던 그 욕망이 충족되기만 하면 자녀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거라는 착각을 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두 분 훌륭하시고 잘 나신 교수님들의 논쟁이었다 지금 젊은이들이 바라는 삶이 무엇이고 지금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 우리의 리더나 우리 정부나 거기에서 잘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지도자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돼요 우리도 60대 70년대 그런 걸 썼어요 우리는 뭐를 썼느냐면요 국민소득 1000달러 각 가정에 자가용 한 대씩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언급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을 입문 여행을 하면서 모택동 이 유적지를 보게 된 거예요 모택동 생가 근데 재미있는 건요 모택동 생가 앞에 논이 쫙 있는데 그 논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중국몽 드림 오브 차이나 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몽이 뭔지 알아요?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에서 중국인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국몽이 뭐냐면요 우리라면 일종의 중류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몽이 꼬로 이제 모든 인민들이 중류의 수준을 중산층이요? 그렇죠 중산층이죠 중류라고 해야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하는 국가가 된다 그럴 때 그 중산층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산층인가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국민소득이 2만불이고 물질적인 거에요 네 물질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나라에서 중산층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또는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 각기 다양한 욕망들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중산층의 꿈이라는 거로 또는 중산층의 삶이라는 거로 표현을 하는 그 정도의 사고와 삶에 대한 표현이 가능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식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스스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뒤처진 중국 수준 반도 못 따라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아직도 이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고 촛불 민심을 반영했다고 하는 그 정권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여전히 엠비 때 하던 소리나 박근혜 때 하던 소리와 똑같은 일자리 일자리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이 기본 프레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울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자고 그 추운 날에 촛불을 돌고 나왔나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빨리 내놔야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기치는 인간들이요 내가 사기를 치고 싶어서 치니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때 그런데 국민들도 똑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잖아요 동조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의 심리상태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이 심리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뿐만 않고 우리 지도자의 역할을 맡겼으면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그럼 국민들은 탓을 하면 안 되죠 여의도 계신 분들이 꼭 지 잘나갈 때는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지들이 곤란하면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이런 소리 할 때 그때가 제일 싫어하셨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사회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들 또 이 사회의 리더 역할이 되신 분들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이 그동안 경험하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로 당연히 이렇게 했지 당연히 이러리니 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안타까움 자절감 이런 걸 보려고 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진짜 문제는 진짜 아픔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게 진정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불안과 혼란과 좌절감과 무력감을 가장 잘 알려고 하는 데가 어디에요 황심소 그렇죠 황심소는 그런 젊은이들을 말로만 응원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젊은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해법을 찾고 단순히 젊은이 그게 나이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 되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여전히 미래를 기약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그것이 황심소에요 네 아시고 계셨죠 그럼요 네 황심소는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 누구시죠?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아가십니다 네 서울에서 오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자 옆에 계시는 분 네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 네 오늘 파란 지붕이 써니하게 빛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네 오늘 어쨌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 한ль past